반갑습니다 박선희 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마지막에 보는 책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끝내는 박선생님의 파이널 원샷 특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일단 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많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에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사진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네 잘 다이어트 하고 찍으려고 그랬는데요 점점 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연관 커리큘럼 보시면 거의 막 빠집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이고요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시즌 1,2는 이제 다 완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선생님이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2회 시즌 2, 3회차까지 다 해설 강의하고 오리엔테이션 찍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곧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볼게요 현장 강의로 갈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석 특강을 깔았어요 그래 가지고 추석 연휴에 월화수 그러니까 월화수 해가지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좌를 개강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미 입고가 됐습니다 선생님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교재입니다 알겠죠 교재 아까 이제 표지 보셨죠 선생님 얼굴 들어가 있어서 애들이 싫어하냐 막 그래서 스티커에 가서 막 뛰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붙어 있는 거 애들 알겠지 이게 어... 어느날 그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그 저기 우리 팀장님 하고 이제 전공 선생님들이 이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가서 봤더니 요걸 합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약간 어떤 친구들은 보거든 뭐 이거 징그러워 막 이러는데 실제 비율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보세요 나도 약 빨고 만든 것 같아 가지고 좀 어... 그런데 선생님 반대했어요 선생님 반대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열심히 강의 해 가지고 올릴 테니까 잘 봅시다 그리고 음 작년에는 마지막에 보는 책이 출간 하자마자 일주일만에 저거 완판이 되어버렸었어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재입고를 했긴 했는데 이번엔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빠르게 완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뭐 많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절판되면 또 다시 넣을게요 선생님이 그 저기 뭐냐 1세가 완판되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교재 구성은 쉬워요 되게 이거는 주요 개념 빈칸 채우기 들어가 있고요 안에 그리고 음 작년 수능 올해 6모 9모를 단원별로 문제를 쪼개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교재 마지막에 모든 기출문항을 그냥 모의고사 형태로 집어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기출문제들은 선생님이 해설강에 다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스피드 개념인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간 만에 전단원 다 다룹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강좌 특징이 이 수능 직전에 9강으로 핵심 개념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개념인 강좌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 빈칸 채우기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 주요 기출 트렌드를 반영한다 당연히 반영하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고 이걸 단원별로 올해 거 기출문제집이 없잖아 너희들 그래서 그거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좌는 뭐 심플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 선생님은 매번 얘기하면 아직 우리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쫓아오세요 알겠죠? 끝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선생님도 내가 정말 나는 한 해 한 해 정말 그 해가 내가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 진짜 진심으로 물론 뭐 죽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같이 이렇게 해서 강의를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열심히 들어보시고요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좀 좋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저는 여기까지 끝까지 진행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